굿모닝 비트코인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1일 금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현시각 코인360 페이지 통해 분위기부터 확인을 하겠습니다 자 온통 빨간불로 가득한 나무화폐시장 오늘 아침 시장 많이 암울하네요 사실 어제부터 급락장세가 이어졌었죠 현시각도 붉은 빛을 감돌면서 암호화폐시장 하락세 속에서 아침을 출발하고 있습니다 좀 자세한 수치를 살펴보기 위해서 코인마켓캡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장가치가 1226억 달러로 내려앉았습니다 비트코인 점유율은 소폭 올랐고요 일제히 하락장세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칠거래 그래프 통해 보시면요 일단은 어제 오후부터 급락장세가 연출이 됐죠 정말 단숨에 하락으로 전환하면서 현재는 그 하락구간에서 계속 거래를 이어가고 있고요 비트코인을 제외하고 다른 코인들은 낙폭이 더 큰 상황입니다 그나마 잘 오르고 있던 트론조차도 급락장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같이 7% 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8위의 테더만이 유일하게 선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조금 내려가 보시면 역시 11위 밖에도 분위기는 비슷한데요 트루 USD 같은 스테이블 코인을 제외하고는 모두 급락장세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네요 오늘 대부분의 코인들이 다 빨간불 속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거래소들의 거래량도 한번 점검을 해보시죠 바이낸스와 OKEX 비트지가 거래량 늘려주면서 나란히 123위 기록하고 있고요 가격의 하락과 거래량의 증가가 같이 왔기 때문에 이것이 매도세라고 풀이를 해볼 수도 있겠죠 후오비 143% 거래량 증가하면서 24시간 동안 거래량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4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업비트도 거래량 227%가량 증가하면서 6위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비썸에서의 가격도 분위기, 국제시세와 비슷합니다 모두 하락을 하고 있고 이 와중에 빛에 있는 70%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업비트에서는 비트코인 역시 8%가량 내리고 있고요 오늘 업비트에서는 오르는 종목 단 한 종목도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10% 이상 떨어지면서 암호화피 시장이 붉은 빛으로 물들고 있다 코인데스크의 기사인데요 하루 동안 급격하게 가격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상승분에 거의 모두 반납을 하고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새벽 6시 기준으로는 4018선에 개장을 했다가 3,748선까지 1시간도 안 되는 시간동안 떨어졌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고요 시간은 우리나라 기준 시간이 아니라 뉴욕 미국 기준인 것 같고요 매도세가 워낙 강했기 때문에 3,570달러까지 한 때 기록을 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동안 64억 달러의 비트코인이 거래가 됐는데 시장 가치가 그동안에 많이 떨어진 걸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 증가가 매도라고 뿌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코인데스크의 간략한 하락 기사 살펴봤고요 비트코인이 3,650선을 보이면서 강한 매도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이것이 또 암호화폐의 끝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분명 이 시점이 되면 나오거든요 하지만 크립트 글로버에 따르면 정상적인 시장의 변동성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네요 크립트 컴페어의 자료에 따르면 비트코인이 4,040선에서 3,850선까지 떨어지는데 30분 정도 걸렸거든요 아주 갑작스러운 매도세와 함께 나온 거래량 증가인데요 이것들은 어떤 특별한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변동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알렉스 크립커가 사실은 3,500이랑 3,600 사이에서 이제 지지를 다시 해나갈 것이다 이게 그 시장의 지지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바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3,300선 밑으로 더 내려가면 그때부터는 좀 약세장이라고 할 수 있겠다 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어쨌든 3,668선에 가격 머물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3,500에서 3,600선 정도에 한번 매수를 해봐라 라는 의견을 줬네요 마티 그린스펀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토르의 수석 증권 전문가죠 이 시장의 하락이 51%의 공격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는 암호화폐의 그냥 변동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3,550선은 버텨낼 것이다 라는 의견 덧붙였네요 자 CCN의 기사 살짝 살펴보고 넘어가시죠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이 지금 미국의 부채에 대해서 매우 고민을 하고 있다 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암호화폐 시장만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전통적인 경제 영역에서도 문제가 많죠 그래서 항상 증식이 흔들리고 있고요 또 그쪽은 정치적인 불확실성까지 더 큰 영향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롬 파월이 이 부채에 대해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는 암호화폐 후세해도 될 수 있고 또 반대편으로는 경제 전반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악재가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어쨌든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겠지만 제롬 파월의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을 CCN의 주목해서 보도를 하기도 했네요 살짝 다른 얘기로 잠깐 샜죠 다시 비트코인 가격 분석으로 돌아와 보면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하락을 하면서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이 끝난 것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뉴스비티씨가 제시를 했는데요 일단은 4천선 아래로 떨어진 게 갑작스러운 매도 물량 때문이다 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래프를 좀 보시면요 일단 그래프를 통해 기술적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을 지금은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3,700선 근처에선 거래가 된다면 이게 지지선으로 여겨질 수 있고 이 가격을 한번 유심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라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가격만 지켜낸다면 4,100선, 4,500선까지 다시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너무 이 시장을 안 좋게 볼 필요는 없다 라는 그런 의견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3,700선이 지켜질 수 있을지 한번 봐야 되는데 현재 이 비트코인이 3,669선까지 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래프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비트코인이 일간 거래량으로 한번 보시죠 현재는 어쨌든 급락한 뒤에 그 가격을 지켜내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한번 더 움직임을 지켜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4,100선, 4,500선까지 다시 한번 가줘야 할 텐데요 지금은 어쨌든 그래프상으로는 3,700선, 2선, 지지선이자 매도세가 나오는 그런 지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시체는 비트코인 가격의 급락이 있었지만 전문가들은 여전히 강세장에 대한 기대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라고 보도를 했네요 이지컴 이지고는 쉽게 온 거 쉽게 간다는 말이고 최근에 암호화폐가 4,000선을 넘겼는데 이거를 두고 이지컴 이지고라고 하는 걸까요? 일단은 비트코인이 현재 많이 급락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니웨이의 의견에 따르면 1,300달러 또는 그 이하까지 갈 것이다 라는 의견도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비하면 나은 시나리오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위터를 통해서 플랜비라고 알려진 한 계정의 소유자는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가격이 좀 부진할 수 있지만 이번 해가 지나면 2021년까지 가면 10만 달러 가격 올 것이다 라고 예측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2020년까지는 가격이 좀 부진할 수 있어도 비트코인이 8,000선까지는 갈 것이다 여기 자세히 써있네요 플랜비가 써놨습니다 2019년에 200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거래가 될 것이고 3,200달러선까지도 갈 것이고 그리고 2020년이 되면 8,000달러 갈 것이고 2021년 되면 가격이 부진할 것이다 라는 의견 내놨습니다 자 뉴욕주는 이런 장세 속에서도 블록체인 센터를 오픈했다는 할 예정이라는 소식인데요 블룸버그는 뉴욕주가 분산원장 기술을 포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암호화폐 시장이 붕괴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뉴욕시의 경제개발협력센터는 블록체인 센터가 매네턴에 오픈을 할 것이다 현지시간 목요일에 오픈을 할 것이다 라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렇게 기술에 대한 믿음이 사실 지금 시장에서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보시면요 지금 블룸버그에서 집계한 크립토인덱스인데요 지금 이 가격이 많이 하락하고 있는 시점에 뉴욕이 처음 블록체인 센터를 만들겠다라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들이 좀 가격의 단기간에 반등에는 도움을 주지 못하겠지만요 기술이 뒷받침되는 단단한 기술 기반을 만들어 나가는 데는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그 가격에 대한 분석 기사 위주로 살펴드렸고요 더 못다한 얘기들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저희 블록미디어 기사를 통해서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려야겠죠 그리고 이미 기사가 많이 나와있기 때문에 꼭 참고해서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옵션 거래소 2월 비트코인 선물 10% 급락을 하면서 3,585선에 거래를 마쳤고요 CME 거래소 6월 비트코인 선물 9.67% 하락한 3,595선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매도세이고 단기간의 변동성이다 라고 보는 전문가들이 있는 만큼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시고 앞으로 가격 추이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블록미디어 신지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